공병호 TV의 공병호 첫 번째 질문입니다 학생을 위한 나라입니다 강조한 기자 내 걸은 정시, 수능시험을 충시하는 것과 수시, 수시선발을 학생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결정해야 된다 그런 올바른 주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평가에 대한 공정성이 심하게 훼손될 수밖에 없는 곳에서는 그런 기준으로 학생들을 선발하는 데서는 항상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 조국 사태에서 본 것처럼 말입니다 또한 다름을 인정하기 어려운 문화적 품도 속에서 수시의 학대는 교사에게 지나친 권력과 근안을 제공해 주는 것이 아닌가 일단 평가의 공정성에 대한 회의감은 항상 제 머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최근에 문 대통령이 정시학대를 지시함으로써 정시학대에 대해서 많은 찬반 양론이 나눠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강조한 기자의 글을 한번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현실 속의 공교육 정상화는 사뭇 다르다 선생님이 뭘 해도 묵묵히 따르는 순종형 학생을 육성한 시스템이다 자칫 교사의 눈 밖에 나면 생활기록부에 험한 표현이 들어갈 수 있고 학생의 인생이 망가질 수 있다 수시가 학생의 개성을 발현시킨다지만 오히려 교사의 다양성을 존중하는 제도에 가깝다 한마디로 한국은 교사의 나라라는 이야기죠 학생의 나라가 아니고 강조한 기자의 또 다른 걸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교사의 주관이 배제되는 정시는 다르다 내림차순으로 늘어선 점수 앞에서 교사도 교수도 꼼짝 못한다 정시가 늘면 사교육의 기성을 부린다는 반론이 있다 수능은 대학 공부를 위한 기본 학습 역량을 친다는 시험이다 이게 사교육의 영역이라면 학교는 무엇을 가르치나 강조한 기자의 질문은 결국은 학교는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가 입니다 교사를 위한 교육이 아니고 교수를 위한 교육이 아니고 학생을 위한 나라가 돼야 된다 학생을 위한 나라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로 이런 기준과 명확히 하면 정시학대와 숙시축소에 대해서 기준을 명확히 세울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큰 회사든 작은 회사든 자영업이든 간에 모든 회사는 고객을 모시는 데 최선을 다합니다 당연히 학생을 위한 제도개혁도 공정성이 결렬되어 있고 교사에게 지나친 권한이 주어진 상태라면 당연히 이번 기회에 학생을 위한 제도개혁 학생을 위한 나라가 돼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국민을 위한 나라입니다 국민들은 지도자를 뽑습니다 당연히 지도자는 국민의 뜻을 받들고 모시고 존중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 사회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가 여러분 생각하실 때 문재인 정부에서 국민을 위한 나라가 적용되고 있는가 실천되고 있는가 한번 질문 던져보시기 바랍니다 11월 1자 중앙일보에는 이정현 국회의원 지금은 무소속의 과거에 새누리당의 대표위를 했던 분입니다 36년간 정치판에서 활동하면서 그가 지켜본 대통령의 견해가 아주 솔직하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그의 발언은 우리 사회가 무엇을 고쳐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에 대한 답을 주는데 손색이 없습니다 대통령은 대한민국 대통령은 왕이다 킹이다 어느 대통령이 당선된 이후에 지금부터 나는 왕이다라는 인식이 머릿속에 박힌다 왕이니까 입법이건 사법이건 모든 걸 다 통치해야 된다 프레젠트의 의미는 앞자리에 앉은 사람 정도다 대통령은 왕이고 그런 왕이 상권 분립을 무시하고 국회는 오히려 국회를 견제하고 여야는 서로 집권을 위한 싸움만 하고 정치는 누구든지 왕만 되려고 하니 대한민국 정치가 엉망이다 이정현 국회의원의 주장의 핵심은 대통령이 킹이다 왕이다는 인식만 바꾸어도 대한민국 정치가 제대로 자리를 잡지울 수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막강한 왕과 필적할 정도의 권한을 갖고 있는 대통령에게 이번에는 공직자비리수사처 공직자범죄수사처는 공수처까지 만들어주자는 그런 제안이 검찰개혁의 이름으로 심차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국민을 위한 나라라는 기준에서 보시기 바랍니다 국민을 위한 나라는 공수처를 원하는가 이런 질문에 대해서 답을 얻으면 그냥 공수처를 해야 될 것인지 하지 말아야 될 것인가 그대로 답이 나오는 것이죠 요약에서 말씀드리면 제가 원하는 사회, 여러분이 원하는 사회는 사업가들이 고객을 극진히 모시듯이 대통령이 국민을 극진히 모시는 국민을 위한 나라일 것이고 교사나 교수가 학생을 극진히 모시는 학생을 위한 나라일 것입니다 너무나 단순합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멤버십 후원자를 위한 질문 코너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댓글을 남겨주신 분은 11월 4일 날 방영됐던 한교안의 선택을 보고 젠마님이 글을 남겼습니다 젊은이들에게 표를 얻으려면 감동이 있어야 됩니다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젊게 변해야 되죠 새로운 얼굴에 젊은 사람들을 영입하고 고리타분한 모범생 이미지를 변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정치인은 소신과 적응 사이에 잘 균형을 유지해야 된다고 봅니다 소신은 정치철학인 것이죠 내가 이것을 통해서 정치를 통해서 무엇을 달성해야겠다 어떤 사회를 만들어내야겠다 이런 정치철학이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러나 표를 얻는 부분에서는 적응이 필요합니다 사람의 선호를 잘 파악해서 사람들이 모범생 이미지를 원하지 않으면 그것을 탈바꿈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고 사람들이 무거운 것보다도 경쾌함을 원하면 경쾌함 쪽으로 나아가야 되고 이렇게 항상 거넘한 이미지를 원하지 않으면 또 그 반대쪽을 선택할 수 있어야 되고 표를 얻는 과정에서는 적응 그리고 표를 얻은 다음에 정책을 추진하는 단계에서는 소신 이 두 가지 사이에 적절한 조합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잼마님처럼 멤버십 프로그램의 후원자로 가입하시면 댓글이나 질문을 통해서 저에게 묻고 싶은 것을 남길 수도 있고 저는 매일 저녁에 그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하는 그런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앞으로 멤버십 프로그램의 후원자 등록에도 여러분들이 깊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회가 더 훌륭한 사회로 나아가는데 여러분의 후원이 큰 힘이 될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후원 가입을 원하시는 분들은 공병호TV의 초기 화면에 우측 상단에 보시면 구독 버튼이 있습니다 바로 옆에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